아 primero 다시분 너도 Save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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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뾰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것이죠 일단 이렇게 됐고 김원필 바보라고 합니다 에헤헤헤헤 바다에 비벼에요 그냥 어머 바다에 비벼에요 여기서 다들 그냥 누가 바보래요? 아니 원필이 너무 뚝뚝하고 잘생기고 너무 멋있다 내 생각에 엄마 내 9장 없으면 그냥 Mittel Việt 오 그러면 녹지 않을까요? 따뜻해서 김원필 바보 뭐 와라고요? 다 represented 바보라고? 흠앉핱 가지nego 김원필 바보 mehrere сделали 나도 바보 나한테 바보라는 거 하는 거야 형님 바보 장킹이 오빠 우리 엄마 닮았어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풀팁 내가 전수한다 전수하기 싫은데 그니까 아니 아니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타이완 필리핀 폴란드 워싱턴 슈퍼밴 자칸 고사 핑크머리 왕자 파트가 140만 핫도 노트 말레이시아 슈퍼밴드 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형 안 참으셨잖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저는 사실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많이 터지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원필이 형 넌 바보야 그럼 재영이 형 아니야? 재영이 형을 좀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재영이 형이 이렇게 착하게만 쓸 형이 아니에요 저한테 넌 바보 굉장히 짓궂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안 돼요 재영이 형은 굉장히 짓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영이 형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느낌으로써 원필이 형 넌 바보야 도운이라면 이렇게 안 써요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원필이 형 넌 바보야 한번도 머리 썼어요 이 사람 쓴 사람이야 머리 써서 자기를 숨겼거든요 원필이가 원필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 때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필이 형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비행기가 우리 뜨잖아 그러면 창문을 살짝만 열면 이제 구름이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 막 창문이 열린다 열린다라고 했더니 창문을 열 수 있다 막 이랬는데 이러니까 에이 또 무슨 구름이 들어와 에이 창문 조금밖에 안 열리잖아 와 진짜 너무 당당하게 와 나 진짜 일단은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사고 나서도 사고 나서도 아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으 웃음 뭐 데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